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늘길 가는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받는 거잖아요 미국의 가장 높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콜로라도주입니다 콜로라도주에 로키 산맥이라고 있죠 그 산맥이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그 협곡에 사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수리는 아이언 우드라는 그런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둥지를 만드는데 그 나뭇가지는 가시가 아주 날카롭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끼들이 다칠까 봐 그 지은 집에 풀이라든가 털로 이렇게 감싸서 아주 푹신하게 해가지고 새끼를 거기서 품게 되는데 그 새끼가 이제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그 안에 푹신하게 했던 걸 의미가 다 치운답니다 다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찔리죠 아프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 아픔을 피해가지고 이제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높은 곳에서 이 의미가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데 이 새끼가 이제 온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개질을 해도 아직 날개짓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거의 절벽 끝에 왔을 때 의미가 잽싸게 날개를 펴서 받아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 새끼가 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은 유익이죠 고난이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너희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라 할 줄을 알미라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모든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경험을 하면서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환란을 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호 서로 위로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바울은 천머리부터 먼저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소망 때문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죠 이란 문제도 있었고 또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갖는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 분열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바울은 결국 이 사도바울의 가르침이 그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결국은 다 알게 되고 다 하나 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환란은 마치 강풍과 같습니다 환란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환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독수리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독수리에게는 강풍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대충 꼽아보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보면 강풍은 독수리를 더 높게 날게 만듭니다 강풍의 그 열 상승 기류는 엄청난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기류는 독수리를 하늘 높이 계속 올라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하늘 높이 올라가도록 해주는 그 매개체가 뭡니까? 강풍과 같은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늘 높이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이 강풍은 독수리를 더 넓은 시야를 보게 해줍니다 바람 속에 긴 타원을 거리면서 활공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 기류를 타고 나선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높이 날수록 이 독수리는 땅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높게 날기 때문에 그 예리한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 훨씬 넓어집니다 우리가 좁게 바라봤던 것이 넓게 펼쳐지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강풍은 독수리가 더 빠른 속도로 날 수 있게 합니다 독수리가 보통 시속 몇 킬로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시속 80킬로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미끄러져서 내리면서 활공을 하면 그때 속도는 약 시속 160킬로 이상을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시속 360킬로까지 난다고 합니다 KTX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십니까?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아시죠? 그러면 그 강풍을 타고 가시밭의 백합화가 향기를 날릴 겁니다 더 빨리 더 멀리 퍼지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해주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한 전진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더 빨리 부르라 더 빨리 부르라 그렇게 고난을 맞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불면 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진하게 더 멀리 퍼집니다 깜깜한 중세 암흑시대에 그랬고 사도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면해야 할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옆에 두고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호소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한다는 그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더 심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신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전혀 모르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 그 상황 모든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무거워서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 특히나 이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전혀 모르고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는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죄책감 그 고통 특히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의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그 경험 버림받는 그 경험 이런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직면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극히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 앞에 예수님도 어떤 위로를 얻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세 번이나 부탁하겠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절규 앞에 자신들의 슬픔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특히나 십자가의 상황 앞에서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배신의 고통들 예수님의 고통은 더욱더 증가하고 고독은 쌓여만 갔을 겁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스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죠? 세 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위로와 우리와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나갈 때 위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무겁고 깜깜한 것 같아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약간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원래 원어대로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신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것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성품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입니다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지만 특히나 죄로 고통당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신이 성육신하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고난은 잘 빼고 있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뭐가 넘쳐야 뭐가 넘친다고요? 고난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인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정말 한결같이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당하는 고난 우리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겪는 그런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다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채운다는 말은 그 고통을 함께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여러 번 도로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난파되고 투옥되고 살해당할 위험 가운데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기쁨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거나 자기 괴인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이 경험의 고백과 위로를 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고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의 위로와 서로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랬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뭘까요? 고난, 위로, 소망, 우리, 맞습니다 위로와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고난보다 위로가 두 배나 많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열 번, 우리라는 단어가 열 번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직면하는 그 고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것을 견디라 이런 뜻입니다 6절에 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서로를 위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고난의 길에 서로 위로하고 견디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참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교회의 교인들마저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편의대로 예배만 드리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각자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사고를 당하면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연화단 혹시 아십니까? 아주 옛날 사람이라 이 다윗과 연화단의 노래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많이 공감이 돼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감되는 노래예요 이 노래 보면 참 마음에 씁쓸함과 아픔이 오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1880년에 태어난 분인데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삼중고를 참 힘겨운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8살 때 만난 셜리번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항상 헬렌 켈러에게 강조해 줬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이 헬렌 켈러는 자기에게 임한 그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헬렌이 메사추셔스주의 캔버리지의 레드클레프 대학이라는 곳을 우등생으로 졸업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일생을 농화와 맹인 등 그 어려운 희망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를 했던 그런 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우리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성도들 간에 지인들에게 그리고 지나가는 낙은 애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스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나누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봐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이 와도 당당하고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고난에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각 셀 교회들에서 생활화되는 그런 교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현실적이고 하늘의 위로를 서로 주고받고 평화로운 교회 서로 사랑하므로 지체 하나하나 존재 자체가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나만 봐달라고 하지 않고 안 봐주고 안 알아주면 삐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회 아무런 오해나 상대방의 동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정말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아픔을 싸매주는 교회 내가 상처받았다고 울며 불며 골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처받아서 그 고통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감싸주고 치료해 주는 교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봉사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는 하늘 나그네로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위로자들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넘치는 것도 감사합니다 넘치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더욱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도 능히 견뎌내고 더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경고한 소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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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